새해를 맞아 대전 동구의 식장상에서는 새해 소망과 염원을 기원하는 2016년 해맞이 희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열린 대전 동구의 식장상에는 이른 새벽부터 새해 첫 해도지와 함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한 수천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뜨거운 음료 등을 나눠 마시며 추위를 달랬고 희망 메시지 전달, 새해 소망 글쓰기, 소망 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